빠라바밤 자 이제 로토 그거 얻으러 가죠 로토 장비 얻으러 가야지 그럴려고 캐스트 깼으니까 원아가가 원아가가 같아요 자 기가스루 정보기 잠깐 어디랬지 시련의 성소로 가면 되나? 아 협곡인가? 협곡이었나? 여기 막혀있던 곳이 열린다 그랬을거야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로트 무기를 아마 얻을 수 있을거야 어우 배고파 여기 잠겨져있던 문이 아마 열릴거야 근데 이 로트 무기가 거미랑 방패 아이야!!! 그래 내 인생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지 아 왜!!! 왜 맞았는데 왜 맞는건데 어 여기가 열리지 않나 아닌가 저기가 아니었나? 뭐지? 뭐지? 저기는 아 잠깐 온김에 여기... 여기에도 퀘스트 하나 있긴 했는데 여기 자잘한 서브 퀘스트가 하나 있습니다. 아 진짜 머리 잘라야겠다. 아우 너무 귀엽스럽다. 아우 너무 귀엽스럽다. 아우 진짜 머리 잘라야겠다. 아우 너무 귀엽스럽다. 아우 너무 귀엽다. 사령기사가 악마의 기사와라니. 아니 게임 집중하다보면 채팅 못 볼 수도 있죠. 답을 감유하고 그래. 아니요 이거 그냥 쓴거에요. R1라는거에요. 저 시력 별로 안나빠해. 그냥 멋으로 낀, 멋이라기보다는 그냥 끼면 안되겠다. 멋이라고 하기도 부끄럽다. 패션의 패도 모르는 인간입니다. 여러분 제가 바로 패션의 패자도 모르는 인간입니다. 이제 메달을, 메달을 해가지고 싸워야될 것 같은데. 메달을 얻을만한 무비에 암 라이언이랑 악마의 기사 정도밖에 없는데. 부끄러워 나 진짜 그 뭐라고 하지. 패션의 패도 모르는 인간인데. 으앙 암 라이언도 생각보다 약한데. 오르마가 이거 핀을 이렇게 칼리아인가. 그렇지 메달 이게 필요했어 사령기사가 아마 저 해골 말하는 걸 거예요 사령기사 아닌가? 오케이 참고 시작합시다 돌아가자 뭐지? 로토 무기가 아마 맞을 텐데 드래그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일단 돌아가자 후다 문 보라 요청 아 아 아 아 알겠다 어딘지 어디가 열었는지 알겠어 여기 선원유접쪽에 여기야 바로 여기에 여기에 막혀가지고 못들어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여기 이게 원래 하얀색 결계로 해가지고 막혀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가면 이 안에 로토의 장비가 있을 것이 이렇게 자 로토의 오브 획득 로토의 검 획득 로토의 방패 획득 하였답니다 그렇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건 없는 것인가 없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돌아다녀보자 없답니다 특별한 몬스터가 나오진 않는구나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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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한 아이가 나오진 않네 잠겨진 상황인데 근데 이거 이것도 뭐 케이스트로 해가지고 왜 하는 걸까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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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 뭐 뭐 뭐 뭐 그렇지 루트웨어 검이나 방패 같은 경우는 쌍겅이라가지고 이건데 이게 아마 1편에서 최강장비였을거에요 노트웨어 노트웨어 방패랑 최강장비 중 하나였는데 최강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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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안에 1은 솔직히 좀 2만해도 상관없어요 스토리상 뭐 따로 이어지는것도 없고 전혀 원만하셔도돼 아 1안해보셨으면 그냥 바로 2하셔도돼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헬버틀러 자이와를 엘리미네이터 일단 지팡이 엑드를 좀 하자 타이타니아스틱 2,2,3 모니터 1,2,3 아 2,4,3 2,2,3 네 안녕하세요 네 1편하고 2편하고 아예 다른 게임이에요 접점도 없고 게임 1점으로 개발팀이 갔다는 거 말고는 별로 차이가 큰 연계점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연동되는 요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또 우리 메인스토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원래 처음에 사촌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쌍둥이가 됐어요 과연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다시 우르네제한테 가가지고 어 그래 바로 크레티아로 크레티아로 가자 크레티아 크레티아를 보자 그냥 근데 저런 부위성 1편에도 나오지 않았었나? 아닌가 안 나왔었나? 산지 꽤 돼가지고 1편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안경은 그냥 집에 있는거 쓴거에요 동생이 안경끼거든요 동생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자 크레티아 여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런거 패션은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거적대기 입고있잖아요 거적대기 여왕님 우리편 안되나 빛의 유적? 여왕님 나랑 같이 가 예쁜 여왕님 여왕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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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바르시는건 좀 거시기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예쁘니까 너무 너무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른듯한 얼굴이에요 자 빛의 유적으로 한번 가져오자 빛의 유적이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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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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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아니 이런 말로 열릴거면은 굳이 막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? 않았을까? 이렇게 숨겨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잠깐 왠지 저기 저기 그 배경으로 있는 골렘들이 골렘 모양 모시기가 나와가지고 또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뭐 뭐야 이딴 거야? 정말 이건 놀랍다 그냥 세리자와가 막 던졌는데 열렸어 자 이제 또 하나의 세계 그래 멸망했다는 세계 과연 어떤 세계가 세계 세계 할지 정적인 이렇게 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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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과연 세리자와 도움이 될런지 아 갑자기 배 엄청 고프다 큰일났다 괜히 아침 점심 안 먹었어 괜찮아 버텨낼 수 있어 빰 빠바밤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가루? 큰가루? 자 세계의 북쪽 끝 황애래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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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자료 핵 왠지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될것같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조용조용하니 괜찮구만 또 나름대로 정확히 뭐야 사악한 만물도 없잖아 있구나 보고 말았어 저 앞에 만물이 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왜 있니 만물아 왜 있는거니 사람 귀찮게 아이아잇 여긴 또 길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여긴 또 길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 건물인가요? 번역 이 건물인가요? 이건물인가요? 아니구나 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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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의 초원 숙황이야 초원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? 자 또 한 번 끝까지 돌아다녀보자 일단 맵은 다 밝혀놔야 뭐 어디로 갈지 감이라도 잡지 뭐 뭐 아 기간테스가 있구나 어머 가자 내가 내가 아직 상대할 녀석이 아닌가 아닌가 싶다 아 뭐야 잠깐만 나 왜 이거 들고 있어 아 됐다 잘못 샀다 무기를 잠깐 양숨집하기가 아니라 스틱을 사버렸네 잠깐 나 왜 샀지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아니야 이럴 순 없는 것이야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뭔가 뭔가 느낌이 쓰여있어 나 진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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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같은 망했다 그건 어떡하지 와 야 오우야 오우야 미쳤구나 드디어 이보소 황짝이야 칩 시컵했잖아 아유도 비간테스야 마우하 풍적 히히! 아휴 아휴 생각보다 별게 없어 하연우씨가 훨씬 잘생겼죠 이 전장은 더 향한 방향을 낼 수 있습니다 고기의 전장, 그리고 전장은 더 향한 방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전장도 더 향한 방향을 받습니다 시작됩니다 메달은 확실히 진짜 안주네 메달 좀 모아서 뭐 좀 할라그랬지만 그것도 안되겠지 요는 갈 수 있는 곳은 초원이랑 아니면 적이라는건데 음 어느쪽으로 가야될지 숲이랑 초원 둘쪽 하나 골라서 가야되는거 같은데 아 뭐 숲으로 가야겠죠 아마 잠깐 여기 또 뭐가있어 우거실드 하지만 나 방패 필요없어 임마 방패를 들수 있는 캐릭터가 없으니까 아유 쌍검 진짜 어우 정말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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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